충북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5대 영역 46개 과제에 1조 3,0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역별로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295억 원, 인성, 민주시민 교육에 865억 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 인재 양성에 1,987억 원, 교육 복지 2,899억 원 등입니다. 또 직업계고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국외 현장 직업체험과 인턴십, 어학연수 등의 7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